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제 만나보실 모델은요 아우디 Q535 TDI Quattro 다이나믹 모델입니다 이 차량 2015년 10월에 등록된 2016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8만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탑쪽에 썬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볼게요 유리 쭉 보시면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넷도 볼게요 번넷도 쭉 보시면 크랙이나 스턴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범퍼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없이 상태 좋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하고요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마쳤고요 6.55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 쭉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2.14로 3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도 쭉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내부 공간도 널찍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폴딩해서 공간 더 넓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석 측면 볼게요 먼저 2열 뒤쪽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하고요 그리고 도어 쪽 쭉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뒷휠 보시면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확인되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8만 331km 확인했고요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패들시프트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의 전동 시트 운전석의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에도 볼게요 DCM 룸미라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박스에 보시면 하이패스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에도 쭉 볼게요 2열까지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네 썬루프 작동 잘 됩니다 앞쪽에 센터피셜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겨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쭉 보시면은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오토 스톱 버튼 있고요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오토월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1열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보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네 순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네 위에도 보시면은 2열까지 파노라마 썬루프 넓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이 없이 관리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냉각수 적정력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솔이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먼저 보고 올게요 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카메라에는 다 보이진 않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네 집게 갈라짐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따로 없고요 등속 조인트 마찬가지로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 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위에서 쭉 봤을 때 네 누유 없이 관리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떨어지고 있는 건 에어컨 물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동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동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네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아우디 Q5 3호 TDI 쿼트로 다이나믹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실내 봤을 때 차량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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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